$300,000, $300,000 오, 오케이, 땡큐 땡큐, 바이 가자! 예지, 가방 줘야지 예지, 던져서 맞춰 아니야, 마약 약물 터뜨리는 거 아니야? 맞아? 몰라 왜? 야, 너무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냐 너네 눌려 이제 컸지? 이런데서 놀게 그래도 미끄럼틀 한 번 타자 지효야 올라 한 번 가자, 올라가자 그렇지? 그렇지? 형아예요, 나 형아 나 형아 나 형아 나 형아 점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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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유 점유, 점유 점유, 점유, 점유 점유, 점유, 점유 지효야 벌써 숨차지다 어, 예지, 벌써 여깄네 응 지효 지효 오빠 벌써 힘들다, 힘들어 지효가 이제 좀 컸다고 키즈카페 오자니까 막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막상 오니까 막 처음에만 부끄러운 척 하는 척 하더니 날라다니네 사라졌네, 사라졌어 어딨어 지효야 네? 겨우 찾았잖아 자, 한 번 올라가자 응 지효 지효 예지, 잠깐 내려와 조금만 붙어, 눈에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럼 한 뷰에 안 찍혀 됐어 자, 기다려, 기다려, 예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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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? 응 준비됐어? 예 고! 예지가 이기겠다 하하하하하하 오 마이갓 캔 진짜 잘한다 준비 예 딱! 끝까지 올라가서 저기 쇠 있는거 치기 위에 있는거 손 닿기방 지효이 정리 더 2 3 2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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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울려 땅이 울려 코코 후라우마 그 위에 빨리 빨리 흔들어 지효이 어디서 쥐야 구멍에 넣는 거 해봐 맞아 하고 있잖아 좀 신경 써서 해 오늘 한 번은 넣고 갈 수 있겠지? 응 해봐 쥐야 막참 들어가는데 잘 차도 못 들어가는데 막참 들어갈까? 보자 노골 지우 덩크슛 한 거 아니야 지금? 아니야 덩크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왜 안 돼 갑자기 왜 안 되지? 나 안 돼 안 돼 지우 덩크슛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행히 도착! 다행히 도착! 다행히 도착! 미안해 애지 웃어서 와 대박 난 오빠도 말도 안 돼 한참은 보라색 대박 마법 도대체 한다는 거야? 뭐 한다는 거야? 지우야 예지가 이기겠는데? 예지가 이긴 거 같은데? 나는 내가 여기 있어 이제 우리 그만 가자 예지 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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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아침 하루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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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토요일이고요, 임신한 직원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밖에 직원이 조경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,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다른 친구는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프라이싱을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. 백만경에 프라이싱을 타고 가고 있네요. 주차할 데 없다고 하니까. 어저께 왜 자꾸 배가 고프서 라면을 끓고 콧라면을 먹고 넣었더니. 오늘도 부어요. 부었어요. 오늘은 왜 이렇게 부었을까요? 라면을 끓여서. 라면을 끓여서. 컨디션이 안 좋아서. 라면을 끓여서. 라면을 끓여서. 지금 하려고 자가 엄청 많은가 봐요. 라면을 끓여도 못했고. 극복을 해주시라고요. 카메라 제대로. 이제 거의 다 와서 내일 준비. 다른 데도 계속.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. 익숙하지 않아. 안녕하십니까